다음 소식 이어갑니다.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한때 70%를 넘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해 9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그 비율은 좀 줄어들었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박미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서울과 과천, 세종시 등 투기 과열지구 주택 거래 16만 2천 건 가운데 50.8%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토부가 파악했습니다. 보증금 승계 거래 중에는 1가구 1주택자도 있어 모두 투기 수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정부가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른바 갭 투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, 2월 보증금 승계 방식의 매매 비율은 59.5%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 시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, 용산, 성동구에서는 이 비율이 70%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9.13 부동산 대책 이후 보증금 승계 비율은 40% 안팎으로 떨어져 집값 기대 심리가 확실히 꺾였음을 보여줬습니다. 국토부는 최근의 거래 위축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고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일부 지역에라도 시장 불안이 보이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박미라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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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